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곧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아 몇 시까지죠? 8시부터 공연이 시작하는데 오늘 비도 오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정말 멋진 무대 특별한 무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저희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네요. 눈물이 납니다. 빨리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